지금 형은 지렁이가 제대로 일자로 가고 있는데 동생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지 그렇다는 거는 아마 공을 던질 때 이쪽 방향으로 많이 날라가게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남은 길들은 다시 이쪽으로 와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일직선으로 쭉쭉 갈 수 있게 해 봐 알겠지? 자 갑시다 계속 그렇지 가능하면 일자로 풀릴 수 있어 내가 던질 때 힘을 어떻게 쓰는지 고민 과정이거든 그렇지 다리를 벌릴 수 있는 만큼 최대치로 벌리면서 동생도 더 벌려주고 잘하네 달달하나가네 쭉쭉 나가네 지금 봐봐 딱 표가 나지? 어떻게 되는지 계속 출발 자 지금까지는 여기로 밀렸으니까 이제 밀리지 않게 자 지금까지는 여기로 밀렸으니까 이제 밀리지 않게 이제 밀리지 않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풀이 이렇게 되어있어 뭔데? 밀리지 않게 이게 어떻게 되어있어? 이게 어떻게 되어있어? 이게 어떻게 되어있어? 이게 어떻게 되어있어? 형은 다 하고 있는 거야 좋아 근데 이거 너는 조금 하는 거 같으니까 조금 더 파워할게 조합생이면 더 파워할게 다시 버텍스 장면이 어디에 쎄게 가실 수 있는 게 많고 좀 더 파워할게 그리고 이제 더 파워할게 나 지금 진짜 부끄러워 진짜 사장님 아 나도 탈자가 없던 것 같다. 추도 얘기할 만하네. 드래그 라인이 일정해.